오늘의 인분은 여왕님을 지키는 일입니다. 괜찮아요? 예? 나는 너무 좁팔려 얘들아. 부산으로. 해처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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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야 빨리 가게 돼. 오케이. 다 왔고 이제. I hear you. I hear you. 한국어로 해주세요. 들려요? 들려요? 네 들려요. 아 들려요? 아 네. 오늘의 인분은 여왕님을 지키는 일입니다. 괜찮아요? 예? 깜짝. 아니. 아 오케이. 아 뭔 말인지. 아니. 얘는 갔는데 숟가락 까먹어가지고. 아 여왕님을 지키는 일. 여왕님 지켜야 돼요 오늘. Today we are mission is the protect princess. 한국어로 해주세요 한국어로. 여왕님 지키는 일. 아 여왕님 지키는 일. 같은 얘기였구나. 여왕님? 위험해. 여왕님. 위험해. 여왕님. 진짜 여왕님. 어딨어? 괴롭히면 다 뒤져. 여왕님 지키는 일. 아 뒤지어. 아이씨 끼들. 내로 비이면 다 뒤져.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갈 길에 가야 됩니다. 일단 잭슨? 예스 샬리. 출발하시죠. 네 가자. 공주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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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о доступ. 이삿. Narration. 금뽑히로. 신기하게 인사 여기rägeensible. 주 shifted suprem by me. 쏜 ㅋㅋㅋㅋ 뭐야? 자 이걸 갈아입고 초호화? 초호화 럭셔리 초호화! 이거 나오세요? 오케이! 나는 이런 걸 원한 적이 없어 얘들아 진짜 내가 오늘 완벽한 사수! 공주님! 우리 공주님! 웬드커피! 웬드커피! 이쪽으로! 노동! 오주로 싸와! 오주로 싸와 너무! 접해줬어! 나는 너무 좁팔려 얘들아 두산스러워! 이쪽으로! 헤쳐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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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님! 위쪽 위쪽! 히어! 히어! 이쪽이쪽! 여기! 체크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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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! 히히어! 고프님! 가만히 좀 있어 체크인 하러 가야 되는데 체크인 해야 되는데 사람 좀 많아서 뭐지? 나 이거 빼고 싶어서 아니 아니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뭐야? 그게 안 들리지 않아? 안 꽂혀 있잖아 네? 아니 아니 뭐 알아서 들려요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잖아 저 마음내 강이 흐트러집니다 공주님! 저희만 따라오시면 되요 오늘은 심지어 잠깐 잠깐 어떤걸? 잠깐 잠깐 유아형을 계속 껴주시면 됩니다 손에 피가 안 통해요 손에 피가 안 통해요 그 이름은 뭐라고? I'm Jackson and Charlie Hey Charlie! 오늘의 고호, 경호, 전적으로 마크하고 있는 Charlie Jameson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주님! 바로 이제 릴스페이스 공간으로 이동하시죠 아 오케이 또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오늘 잘하네 여기야 나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래 잠시만 여기 나의 곳이 있잖아 네? 가자 가자 우스페이스 인사 얘들아 1,2,3 가자 좋았어 그래 좋다 아 아 아 아 오늘 저희가 첫번째로 공주님께 드릴 선물 루스페이스 공주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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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입구가 아닌데? 여기 입구가 아닌데? 여기 입구가 아닌데? 입구가 아닙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여기가 공주님을 보실 7번 미계 외계 행성으로 초대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공주님의 행성입니다 어 어 어 찾았다 나의 행성 여기가 나의 행성이었구나 왠지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서민으로 살고 있다 했어 여기가 나의 별이었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I'm a princess 좀 이상해진 것 같고 It's my Next space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level 이름? 아 내가 더 한 곳만 한 곳만 따로 한 곳만 따로 3 2 1 아 스테이크 썰어야지 두 여행을 위한 두 번째 프레젠트 스테이크 하우스 아 아 아 아 아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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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이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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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메뉴는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? 제일 비싼 걸로 늘 먹던 걸로, 플리즈? 늘 먹던 게 처음 하는 거 뭐 생수 먼저 드리면 될 것 같아 일단 생수 드리는 걸로 하고 앤 마이클 마이클로 스테크 플리즈 지금 방금 내 생각에 있는 찰리랑 마이클 헷갈려서 시어땅마 네? 시어땅마 아 저 굉장히 모르겠깁니다, 스 이번 고기는 마이클 주어던 씨가 정말 좋아하는 아 이 소스는 이제 돈까스 소스는 아니고 되게 맛있는 특별 어떤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되게 맛있는 소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어 잠깐만 아니 무슨 뭐 원피스 루피도 아니고 잠깐만요 영원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고 나를 위한 스프드라고 말을 되게 들어가지고 근데 맞는데 조금 무식됐어 근데 우리 이거 먹으면 며칠 라면 먹어? 굶어? 굶어야죠, 홍준이 이건 이제 찰리가 가격을 하는데 해 찰리 조금 고급지게 형성되었지? 근데 이 세트가 28만 원 28만 원 내일부터는 라면 난 일단 먹자고 일어섭게 나 이거 계산하고 홍준이만 하나 잠깐 홍준이 아니라 주방하는 거 아니 주방 들어가서 나 설거지 먼저 하고 있을게 먹을 때 없잖아 계산 못 하고 할래 우리 이거 이거 나 마저 먹고 내가 주방 들어가서 나 계산 좀 지금 이런 식으로 모르겠고 잭슨이야 내가 너무 부르니까 나 게임 한판 듣게 공주로서 어 볼링장인데 어? 볼링장 한번 보여줄게 여기가 뭐냐면은 이런 걸 볼링을 한다고? 갑자기? 가임볼링센터 아아 보여줄게 내 솜씨를 보여줄게 들어갑시다 운동하러 바로 바로 봅시다 자 뭐야 바로 가져야지 먼저 오세요 자 가셋 여기서 무슨 땐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대기부터 합니다 봉준님 잠깐만 하스 차와 대기부터 하스 차와 대기부터 하스 차와 이거 오케이 자 지금 자 찰리? 찰리 한 번 해줘 찰리 찰리 보여 드릴게요 뭔가 좋아 찰리! 찰리님을 보여주 찰리야 이제 실망스러워 잘 사모니아 진짜 실망스럽고 잭슨 한 표! 찰리는 이제 아니 잭슨 잘하네 내가 봤을 때 볼링에는 우리 가족 자체가 재능이 없어 그냥 유전.. 네? 아 근데 잭슨 좀 하네 아 근데 이거 아쉽다 잭슨 우리 팀 잭슨 우리 팀 아 진짜 이렇게 멈추면 진짜 야 어 어 왜 야 공주 잘 못해 야 공주님 어디갔어 공주님 어 공주님 안녕? 어 공주님 어 여기 서 뭐하세요? 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 여리 진짜 멋있긴 하다 나 감동 받았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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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하는 분이야. 공주님 이제 극실로 가시죠. 와 진짜 말 안 된다. 얘들아 뿌듯하다. 얘들아 극실로 빨리 가자. 극실로 가자. 극실로 빨리 가자. 이리와 빨리 갈게. 오케이. 다 왔어. 공주님을 모셔. 왼쪽으로. 도착했습니다. 난 왼쪽으로 구경하고 싶은데. 그러니까 공주님이구나. 꽂아야지 잭슨인가 챌린가. 연결된 게 없어.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고. 잭슨? 찰리? 뭐 찰리 채플린 뭐 말하는 거야? 그게 아니라 갑자기 왜 여기 마법의 문이 있는 거야 뭐야. 잭슨 잭슨? 고생했다. 찰리? 아니 잠깐 잠깐 여기 여기. 얘들아 여기 숙소는 좋다. 여기 이렇게 여기 화장실인가? 오오오오오오. 야 장난 아닌데. 어머. 여기 어떻게. 이거 공주가 좀 하다. 이렇게 여기서 내복하게 되게 적을 거 같은 느낌이네. 여기가 스위트야? 스위트. 확실히 스위트 달달하다. 아 진짜 아니 근데. 이게 무슨 말이 없어. 아니 스위트인데. 어머 잠깐만. 졸&조니. 졸&조니? 조니가 이 거실 다 쓰고 있네. 졸&조니가 넌 잭슨이 형. 아 나는 지금 모래야 모래 미안한데. 자세나 이런 게 너무 불량스러워서 좀 뭔가 왜 그렇게... 아까까지만 해도 보디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영역 업체의 깡패들 갖고 좀 그래서... 이제 좀 자아도 잘하고 있네. 좀 대부업 하는 사람들 갖고 좀 그래. 그 말이야 여기? 아 방 좋고 더 할 건데 왜?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... 아 이게 선물이지 뭐 됐어. 이 방은 여기 이렇게 연결된 게 참 특이하다. 저는 오늘 공주님이고요. 공주님으로 수영을 했는데요. 그 친구들이 아직도 나 놀래켜줘.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나봐요. 갑자기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막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날개가 진짜 프라이즈가 준비한 거 같네요. 근데 방이 너무 예뻐서... 여기 막 욕조가 다 이렇게 있고 여기 어메니티도 되게 비싼 거 같아요, 이제. 와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, 객실이 진짜. 여기 너무 쾌적하고 그림도 너무 예쁘고... 이제 재미없어, 얘들아. 어? 아 이제 재미없어, 빨리 뭐 케이크나 선물이나 이런 거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몰카하려고 일부러 오바에서.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. 진짜 피곤한 얼굴인데. 아 근데 고생 진짜 많았고. 진짜 피곤한 얼굴인데. 나 진이야 세상에 이거. 이거 진짜로 피곤한 얼굴인데 연기가 아닌데 이거. 그게 아니고. 아니 이제 끝나가지고. 아니 아니 나는 안 와.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우리 지금 밥 자잖아. 야 불 좀 꺼봐. 그러니까. 불 꺼봐. 갑자기 불까지 꺼라. 진짜 잘나고? 꺼주고 제발. 내일 이런 우리 맛있는 거 케이크 커팅이 내일 하자. 나 알아서 일단 생각해보고 알았다가. 내일 얘들아 잘자 그러면. 내일 우리 맛있는 거 케이크 커팅이 하자. 아 조식을 먹으러 갈 시간이다 벌써. 모래야. 모래야. 조식 먹자. 조식을 먹으러 갈 생각이 없나봐. 아직 제가 공주지에만 있어도. 같이 밥 먹었을 생각이 없나봐요. 내일한테 가봐야겠어. 내일아. 내일아. którą 주왔어. 네. 내일아. 아침 먹자. 나 경주랑 같이 아침 먹자. 알겠어. 아무도 저랑 아침 먹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서. 저 혼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렛츠고! 맛있겠다 누나 내일은 모레가 그럼 생일이라고 애드리언니 좋은데 데리고 와줘서 음식 너무 좋았고 혼자 맛있게 재밌게 먹으면서 더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또 할게요 안녕